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샌드위치 제가 많은 티비에 걱정을 했었는데 앵릉을 바꾼 의료가 그러면 이제 앵릉이라는 에러를 모아서 썼었고 앵릉에서 욕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앵릉이라는 에러랑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갖고 오고 또 갑자기 안드로이드 OS가 내려놨어요. 그래서 핸드폰 관련해서 안드로이드 OS가 저는 만능이 맞고요. 이젠 나이스 샌드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었어요. 오늘은 무쪽 약사ith